1. 주님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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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자를 읽고 여러분 한 자를 읽고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우수아가 백성을 보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1. 주님의 사랑 1. 주님의 사랑 1. 주님의 사랑 1. 주님의 사랑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우아를 알지 못하며 여우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우아를 알지 못하며 여우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권세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기도로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복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고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모든 무능과 한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24를 누리는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이 기도 24를 누리면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만남들과 환경들을 전부 하나님의 의미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미가 찾아지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24 기도에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혼자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가졌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왜 특별히 기도하러 가셨냐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진짜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과 밤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시면서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역을 감당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망대를 세우고 먼저 우리가 가야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고 오늘도 우리가 세계보고마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그 자리 아침과 밤에 확인되어지고 나의 응답으로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전부 응답이고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24기도 속에서 참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랩런트 운동과 금토일 시대입니다 랩런트 운동과 금토일 시대입니다 제목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또 다시 했던 말을 또 하고 다 아시는 내용들을 반복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또 했던 얘기네 또 반복되는 얘기네 라고 듣게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성취응답과는 거리가 멀 수 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가 금토일 시대와 랩런트 운동을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가져야 돼요 이번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랩런트 운동을 말씀하고 계시고 왜 계속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랩런트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랩런트 운동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보구마의 일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시대 때는요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일어났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언약의 백성이라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후대들이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간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최대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사사기 시대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땅 정복을 시작한 여우수아와 그 함께 정복에 참여했던 광야의 랩런트 운동했던 그 이세래들이 그 실제로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갔습니다 실제로 언약계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을 가르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취의 응답대로 그 가난한 땅이 정복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여우수아가 죽고 그 이후에 함께 가난한을 정복했던 그 세대들이 다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역사를 나타내신지 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0절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전달받은 그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이 시대를 살릴 랩런트로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생을 걸고 이 일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또 다시 이런 얘기를 반복하냐 이게 아니면 우리 후대들은 재앙을 만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랩런트 운동의 언약을 우리가 담고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영적인 재앙과 시대의 문제에 빠져서 살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보금이 최고의 능력임을 알고 세상에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내용들을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실제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시대를 살릴 랩런트 운동입니다 성경 속에 일어날 랩런트 운동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랩런트들을 하나님은 따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현장에서 애굽 현장에서 노예되어 있던 그 1세대의 출애굽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결과로 인하여 전부 그 광야 길에서 매장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땅 정복의 역사를 누굴 통해 했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랩런트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나한 정복의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각인된 그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체험한 그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한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대가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놓치고 실패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은 불레셋을 이용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불레셋이 문제라고 탓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전쟁과 그 고통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랩런트 사무해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미스바 운동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했던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불레셋과의 전쟁을 막으시고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보십시오 누굽니까? 바로 다윗 세대였습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그 세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부강했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어디에서부터 훈련받아 온 겁니까? 그 미스바 운동에 일어났던 그 랩런트 운동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 복음으로 각인되어진 그 운동을 통해서 다윗이 자라나게 된 것이고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가장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가 있죠 바로 암왕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후대들을 완벽하게 따로 준비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그 일에 심부름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데였죠 엘리아가 로뎁 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제 나는 아무 희망도 없다 나의 생명을 거둬달라 내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아가 힘을 얻고 달려가서 엘리사를 불러내고 본격적으로 엘리사를 통하여 시대에 살리는 랩런트 운동이 시작되었죠 그게 바로 도단성 운동이었습니다 그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 일어난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랍 나라와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큰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왕이 엘리사에게 내 주여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시대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붕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2사에서 6장 13절 그루터기의 언약을 전달하시고 랩런트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 그거 아는 얘기야 아 그거 들은 얘기잖아 반응 없었습니다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을 놓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를 통해 전달받은 언약 붙잡은 소수의 랩런트가 일어나 바벨론 왕들에게 정확한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시대마다 랩런트 운동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셔서 중요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정확하게 봤던 바울은 가는 곳마다 랩런트를 일으킬 수 있는 회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설명했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랍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를 중요하게 지켜야 할 이유 예배와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전달하였습니다 또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며 랩런트들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곳에서 양육된 랩런트 그곳에서 제자로 세워진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까지 보고만 하게 하시는 중요한 문들을 여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랩런트 운동입니다 랩런트 운동이라는 가장 축복된 언약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이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하며 복음이 모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그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정확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교회를 시대의 대표적인 랩런트 운동 할 수 있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연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임 목사님을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랩런트 운동 할 수 있는 그 랩런트 운동의 지도자 목사님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어디에 생을 거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여 보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시대마다 랩런트 운동에 가장 주목하여 보셨고 그 오직 복음으로 각인된 랩런트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장 주목하여 보시겠냐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랩런트 운동에 방향 맞추는 개인과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바로 랩런트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랩런트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을 놓치면 결국 우리 후대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똑같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며 전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이 지식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랩런트 운동에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랩런트 운동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입니다 랩런트 운동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최고 절대 사명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우리는 랩런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랩런트 운동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랩런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며 랩런트를 어릴 때부터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채절되게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 키가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회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세상을 정복할 힘을 랩런트들에게 전달할 금토일 시대를 열라는 것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보고만인 다른 것들로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의 삶을 보면요 이미 보고만인 틀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때요 보고만인 다른 걸 먼저 선택해요 항상 보고만인 다른 것이 기준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과 반대된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은 보금보금합니다 그런데 보금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보금을 보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결국은 이 보금이 보금 아닌 다른 돈이나 명예나 세상 성공들이 이미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의 우리 랩런트들의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살아내 심부름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에서부터 그 각인이 시작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는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보금이 기준되지 않은 가정 그 배경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 랩런트들이 보금을 말을 듣지만 보금이 지식화되어 있지만 보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5살, 7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은연 중에 보금이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앞에서 저희 아내랑 나누는 대화나 모든 선택하는 것들이 제가 아차 싶었어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보금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고 보금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보금 아닌 다른 것들이 기준되어 있더라고요 문제에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고 이런저런 막 어려운 상황들이 들이닥치고 갈등이 생기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 아내 뭘 느꼈냐? 아, 내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랩런트들의 각인이 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현장은 바로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은 보금하는데 우리의 선택이 보금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보금이 아니면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봅니다 우리의 선택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이 돼요 아, 저거 말 뿐이야 보금 보금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보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보금 보금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정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결국은 우리 랩런트들은 보금 아닌 다른 것을 기준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 너무나 중요한 시험이니까 우리가 고3이니까 그래,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자 그건 양반이에요 아, 나 학원 보강 있으니까 예배는 나중에 온라인으로 드리면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게 어디에서 선택이 나온 건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 지금은 고3 시기니까 너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걸 선택하자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지만 잠시만 미뤄두자 그걸로 인하여 우리 랩런트들의 평생의 선택이 좌우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보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일부러 더 삶 속에서 보금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보금을요 말로만 하지 말고 보금을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금은 모든 것이라면서요 이 보금은 충분하다면서요 완전하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현장에 나가죠 학교에 사람 친구들을 만나죠 학교에서 교육을 받죠 전부 어떤 겁니까? 보금 아닌 다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미디어 그것도 보금 아닌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거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먼저 심겨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보금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학문도 정복하고 세상의 미디어도 정복하고 문화도 정복할 수 있도록 보금 안에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금의 최고의 가치를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진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을 걸고 보금이 먼저 각인될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미 틀린 금토일 시대를 미리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미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보시면요 캠핑장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많은 숙소들 산에 있는 많은 쉴 수 있는 공간들 전부 다 매진입니다 네 가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요즘에는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모든 시설들을 다 마련해 놓고 부모님들은 마음껏 와서 쉬세요 그렇게 해놓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공간에서 뛰놀고 부모님도 마음껏 쉬세요 자 그곳을 보면서요 저도 다 저희 가면 정말 편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하루 종일 데리고 있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라서 단 10분도 의자에 앉아 있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부모인 저로서는요 저희 아내도요 체력이 늘 지쳐요 이 아이들과 두 시간만 있으면 늘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먼저 선택하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를 가거나 아이들과 이렇게 데리고 갈 때 제일 먼저 선택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친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나 놀이방이 어디 있냐를 먼저 검색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냐면 그 아이들 풀어놓고 저희는 조금이라도 쉴 수 있으니까 그럼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요 세상에는요 너무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오세요 하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우리 랩런틀이 즐기고 부모님들이 쉼을 얻고 좋게 다 포장해놨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란의 전략은 무엇이냐 영적인 거 빼앗겠다는 거예요 모든 육신적인 쉼과 행복과 만족들 여유 다 준다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인 걸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란이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미 세상은 금토일 시대를 장악해놓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성도들 또한 그 속에 빠져들도록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교회를 비난하고 신자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집중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찾아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냥 우리 랩런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모여서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랩런트들도 가르쳐주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도 보여주고 하면서 실제로 치유되어지는 역사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와 증거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랩런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금요일에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각인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요일에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에 나오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함께 다 찬양하고 마음 열고 기도하고 우리 축복해주면서 이번에 우리 여름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랩런트 대회에 방향을 주시면서 뭐라 얘기하셨냐? 밤마다 랩런트들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부모님들은 랩런트를 놓고 축복해야 되고 교사들은 랩런트를 놓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금요일마다 매주 갖자는 겁니다 랩런트들이 와 있으면요 그 랩런트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랩런트들에게 진짜 기도의 내용들과 기도의 응답들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기도할 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할 때의 참된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자는 거예요 어릴 때의 그 내용을 보고 어릴 때의 그 사실을 본 랩런트들은 나중에 문제가 올 때 어려움 올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도하러 나갑니다 어릴 때의 그 사실을 아는 랩런트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달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집중입니다 다 놀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함께 모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달란트도 발견하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찾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자는 문화를 형성하자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복음이 없는 문화예요 그 안에는요 전부 나중심, 물질중심, 성궁중심으로 이미 가득 차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의 문화를 만들 도전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해주고 세상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미디어와 여러 가지 문화 컨텐츠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줘서 복음으로 새롭게 재창조시켜주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마음껏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현장에 나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랩런트 부서와 교육 부서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날 보면요 우리 랩런트들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데 사실상 죄송한 말이지만 교육자들과 몇몇의 교사들이 막 아둥바둥하면서 겨우 랩런트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도를 담아주시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의 인턴십도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실제로 복음 가진 산업인들의 증거도 좀 보여주셔야 되고요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전도의 역사와 실제로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그 응답의 역사 증거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미리 발견하여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에는요 주일에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의 필요성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예배 하나로 모든 걸 끝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일 날 와서 한 주간 동안 모든 답을 미리 갖도록 해줘야 돼요 주일 날 와서 한 주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과 사건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보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의 삶 속에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미리 답을 내고 현장에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주일은 미리 답을 내리는 결론의 시간입니다 주일 날 와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의 키는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 기도로 참된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의 모든 답을 미리 내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에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나가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을 정복하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응답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 담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후대입니까? 왜 후대여야 합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심각한 후대 재앙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4차, 5차 산업혁명이 발전됨으로 인하여서 조금씩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AI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굉장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후에 다가올 영적인 재앙과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식당에 가도요 사람이 서빙 안 합니다 로봇들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또 어떤 커피집은요 사람이 커피를 만들지 않아요 로봇들이 직접 컵, 얼음, 음료 다 태워가지고 우리 앞에다 딱 가져다 줍니다 그만큼 시대가 참 편리해졌어요 심지어 요즘에 운전을 할 때도요 고속도로 갈 때에 이렇게 따로 액셀을 밟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나오고 또 단속 카메라도 좀 걸리지 않게 속도도 줄여주고 다 합니다 굉장히 살기 편리해졌어요 특별히 장거리를 운전해야 되는 저희 목회자로서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 일들이 아 너무나 좋죠 우리가 할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린 아이들조차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을 선택하려 하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랩런트들과 계속해서 포럼을 나누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고민 상담을 한다는 겁니다 고민 상담을 하는데 뭐가 고민이냐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학급에 있는 다른 친구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곳이 바로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 일들이 많대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내가 너무 마음이 커가지고 이성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이걸 표현하면 이 친구가 나를 멀리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고 계속 고민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죽고 싶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심각한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청소년 현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한 청소년은요 또 얘기를 들었는데 심각한 학급폭력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친구들이 계속 불러내가지고 집단으로 한 아이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냐 그 친구한테 돈을 가져오라고 계속 시키고 다른 누구한테 말하면은 너 그리고 너의 가족까지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막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기로에 앞서서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서 그것이 발각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참 청소년들이 가면 갈수록 악랄해진다라고 보여주고 참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더 크게 증가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미디어가 발달됨으로 인하여서요 거짓 뉴스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 간의 관계들을 점점 갈등이 극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로 인하여 사람 간의 관계가 절단되어집니다 사회 생활을 못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급증하고 있어요 점점 진리가 변질되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사람들의 내면과 정신에 심각한 병들이 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주역이 될 2030, 2080 시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것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막으라고 부른받은 교회들이 참된 해답을 놓친 채 다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윤리도덕운동, 복지운동 등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겉모습만 도와주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을 위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메시지 준비하다가 한 뉴스를 보는데요 저 참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퀴어 축제 동성애, 차벌금지법 그걸 외치는 그 팀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몇 목사님들이 참여를 하셨대요 거기까진 좋습니다 아 그래 거기에 복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참여했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참여했답니다 목사님들이요 네 축복할 위치가 맞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참여해서 정말로 하나님 떠난 문제 결국은 그릇 일어나에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도 모잘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친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려줘야 되고 해답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자 이해하자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인생에 해답을 주지 못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유신진아론이라는 하나의 사상이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신진아론으로 인한 무엇이냐 하나님은 계시지만 진아론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세상이 가면 갈수록요 세상의 이론들과 하나님과 복음과 타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타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진리가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학교에서요 지금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앞으로 그 일어날 후대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뭐와 타협하겠습니까? 세상의 진리 사상들과 타협할 것입니다 복음까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위한 것이야 모든 사람들도 받으려지라는 핑계를 댈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한 교회로 현장의 절대의 망대로 세워나가는 일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올인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음이 절대 필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흑암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빛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언제나 시대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왜 세상에 계속해서 재앙이 찾아올까요? 왜 시대는 발전해 가는데 편리해져 가는데 사람들은 더 행복을 찾아서 방황할까요?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불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인 참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 다 갖고 있는데 하나만 없어요 왜요? 이 복음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복음 하나 가지면 모든 것 가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가지고 있는데 생명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치유할 참된 랩런트 운동 금토일세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재앙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우리 다락방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별칭까지 지어졌죠 다락방 명절이다 라고 할 만큼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랩런트 설부터요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락방 식구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랩런트 대회죠 올해는 일산 킨텍스에서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일산 지역이 떠들썩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든 전도자들이 여름마다 그곳에 모일까요? 왜 하필 랩런트 대회에 그 모든 전도자들이 집결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확인할까요? 그리고 특별히 한 해 동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대회가 있다면 바로 랩런트 대회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 랩런트 대회 때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의 방향이 되는 중요한 언약을 왜 그 시간에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랩런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전 세계의 병든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전 세계의 서밋들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보금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진 랩런트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랩런트들의 망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랩런트들의 여정이 되며 세계의 보금화의 언약이 우리 랩런트들의 이정표가 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랩런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를 회복하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의 모든 사람을 살릴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하와 그 세례들이 뭘 놓쳤습니까? 가난한 정복은 다 했는데 그 언약을 전달할 지도자들을 놓쳤고 수대들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계속해서 전쟁과 고통과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재앙시대, 사사기시대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 담고 랩런트 운동에 생을 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토일시대 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언약 붙잡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또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대표적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랩런트 운동해야 되겠사오니 필요한 모든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랩런트 운동과 금토일시대의 방향 맞춰 모든 삶을 움직일 때에 우리의 모든 삶과 업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며 세계 살릴 세계의 복음화의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한 정복의 세대 이후에 일어났던 후대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액의 바톤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여서 그 언액의 바톤이 또 다른 후대에게 또 다른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주실 만큼의 큰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앙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랩런트 운동에 참된 이유를 알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과 기도응답과 전도의 역사를 전달하며 각인뿔이 체질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우리 후대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여다 아멘